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를 함께 보는 날입니다. 나도 떨리는데 지금? 저렇게 장거리 연애 해본 적 있어요? 해봤어요 저는. 저렇게 저도 스카이프로 통화하고 아 만나기로 했나 봐. 여기서? 같이? 위험한 빛이다. 위험한 손잡이. 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정말 다 드러나네요. 오 잠깐만! 뭐야? 아 대박!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? 이거 풀로 보고 싶다 이거. 아니 이거 너무 재밌다. 게스트들이 이런 기분일까? 너무 궁금해요. 풀버전이 너무 궁금하고. 비 pip기 부 minim사 후.. .. поч의가 타입일까? choses..? trucks? 바라니абат